스프레드 시트 1반 제1강 각종 데이터 입력과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레드 시트 1반 과목은 여러분들이 컴활 실기를 좀 같이 알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필기 내용이 더 수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데이터 입력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문자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다? 숫자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엑셀 자체 내에서 문자를 입력을 하면 왼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 데이터에는 각종 한글, 영문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특수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숫자 데이터는 여러가지 수들, 분수, 실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숫자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셀에 어디에 들어간다? 오른쪽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입력을 하실 때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격이라고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격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한자로 바꿀 건지 아니면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올 건지, 가로 안에 한글이 나올 건지 여기에 있는 입력 형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변환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자가 바뀌는 거고요. 이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삽입에 가서 기호로 가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우리 한글의 자음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자주 사용하는 거는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는 걸 많이 쓰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삽입에 가면은 이 끝에 이렇게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 모양, 숫자 형식, 이렇게 여러 가지 화살표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고 삽입을 눌러주고 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의 자음이죠. 그래서 미음, 우리가 실기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미음이었잖아요. 미음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한자 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택킵을 눌러주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분수 있죠.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 중에서 이 분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 필기의 시험 문제 내용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수는 어떻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0을 입력을 하고 한 칸을 띄고 그리고 2분의 1이다 그러면 1 슬래시 2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입력한 문자는 한자라든가 기호는 왼쪽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분수를 입력을 한 거는 이 셀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분수는 분수는 어떻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 숫자와 공백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하는 거예요. 한 칸 띄운 다음에 그래서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0을 입력하고 3분의 1이다라고 할 때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2하고 3을 써주게 되면 3분의 2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과 2분의 1을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숫자와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을 쓰고 한 칸 띄고 1 슬래시 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과 2분의 1이 입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1.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내용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하죠. 여러분들 숫자로만 된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데이터 앞에다가 뭐를 눌러주고요? 요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숫자가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001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런데 00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1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만 입력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고 00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왼쪽에 들어가면서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시고요. 005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말고 저는 여기에 있는 B1부터 B1부터 B10까지 다 이 숫자를 문자로 입력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일일이 작은 따옴표를 누르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홈에 가면 이렇게 표시 형식 있죠. 요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놓으시냐면 이 텍스트로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로 바꿔놓게 되면 작은 따옴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001을 쓰면 얘는 다 문자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문자를 숫자로만 된 거를 문자로 인식이 되고자 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눌러줘야 되지만 아니면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준다? 텍스트로 바꿔준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5월 1일이야 이렇게 썼어요. 5월 1일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는 문자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숫자로 인식을 하게 하려고 한다.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5-1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날짜로 입력이 되죠. 아니면 5 슬래시 슬래시 그 다음에 1을 입력을 하셔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하이픈 아니면 슬래시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입력을 할 때는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간도 우리가 10시 50분이야 라고 할 때는 콜론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0시 50분 시간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콜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글, 영문, 특수문자 이거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는 다 무슨 데이터가 된다? 얘네들 한글, 문자, 특수문자 그 다음 문자하고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까지 다 무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문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각종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 단축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입력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컨트롤하고 이 세미콜론을 눌렀어요. 이 컨트롤키하고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뭐가 입력이 돼요?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이 세미콜론을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뭐가 입력이 돼요? 시간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좀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눌러주게 되면 오늘 날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모를 누른 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 몇씩 증가가 된다? 1씩 증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에다가 1을 입력을 하고 그냥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얘는 그냥 111이 나와요. 그냥 111이 나오지만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쭉 해주시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1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무조건 100을 썼어요. 100을 입력을 하고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101, 102, 103 이렇게 채우기가 돼서 1씩 증가가 돼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2씩 증가하고 싶어 2단에 9단을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을 입력하고 4를, 2셀을 입력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를 눌러주게 되면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얼마씩 증가가 돼요? 2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4를 입력을 하고 2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얘네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씩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차에만큼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숫자하고 문자하고 혼합이 됐어요. 1학년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1학년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문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있다. 이럴 때 얘를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학년, 3학년, 4학년이 나와요. 이럴 때는 문자와 숫자가 혼합이 되어 있을 때는 숫자는 증가가가 되고 문자는 여러분들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학년 1반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학년 1반이 입력이 되어 있을 때는 얘를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는 숫자가 두 개잖아요. 그럴 때는 숫자가 두 개 이상이 혼합된 문자 데이터 혼합된 이런 데이터에서는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를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를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가가가가 나올까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올까요? 그죠? 뭐가 나올까요? 대답하신 건가요? 네, 요거 가가가가 나옵니다. 가나다라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가가가가 나오고요. 우리가 영어 단어 A를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해도 A, B, C, D, E, F, C, D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복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월을 입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월이라고 하는 월을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월화수만 금토율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월하고 수를 입력을 했을 때라 가하고 나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 요 월수는 입력을 하고 제가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수, 월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값이 건너뛰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를 채우기 핸들을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가나가나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월화수목금토율은 증가값으로 인식이 돼서 월화수, 요수목 다음에 금토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가나는 그냥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수가 복사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해야지만 월수, 월수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단축키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요 컨트롤 R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왼쪽 셀의 내용과 서식을 복사한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내용이 여기잖아요. 여기 셀에다 클릭해놓고 제가 컨트롤 R을 눌러주게 되면 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컨트롤 D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주게 되면 위에 있는 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 단축키를 좀 암기를 좀 해놔주셔야 돼요. 보기에 이렇게 요 단축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컨트롤 R은 왼쪽에는 내용이 입력이 되는 거고 요 컨트롤 D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내용이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다음 중 요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날짜를 입력을 할 때 1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월에 1로 입력이 된다. 네 맞아요. 이거 1로 입력이 되고 셀에 4하고 슬래시 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에 4월 9일로 표시가 된다. 아까 날짜는 하이픈 아니면 슬래시로 구분된다 그랬죠.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라고 했어요? 숫자 데이터라고 했죠. 그럼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들어가잖아요. 요 3번이 틀렸겠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만든 내용이고요.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자열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이 된다. 맞고.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며 공백과 엔드 연산자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치 데이터에 여러분들 요렇게 공백과 이런게 들어가면은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요 2번이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상에 수식 결과값이 표시가 된다.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 한자를 눌러 나타나는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특수문자는 한글의 자음이라 그랬죠. 아니면 삽입에 가서 뭐를 눌러줘야 돼요? 기호를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또 체육의 핸들. 우리가 아까 체육의 핸들 몇번 해봤는데요. 요 체육의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또 찾으라고 했습니다. 체육의 핸들이라고 했어요. 인접한 셀의 내용을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위쪽 셀을 입력할 때는 컨트롤 D였죠. 요거 맞고. 왼쪽 셀은 컨트롤 R이었어요. 요거 맞는 내용이네요.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율이 입력된 셀의 체육의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뭐가 되고 복사되고 숫자는 일식 증가된다 그랬죠. 요것도 맞는 내용이고. 숫자가 입력된 셀의 체육의 핸들을 컨트롤을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라고 했는데 숫자가 입력된 셀 아까 1을 입력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 체육의 핸들을 하면 2, 3, 4 이렇게 증가가가 됐었죠. 요 3번이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일식 증가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날짜가 입력된 셀의 체육의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한다. 날짜는 5월 1일이라고 입력하고 체육의 핸들을 하게 되면 5월 2, 5월 3, 5월 4로 입력이 되고요. 숫자가 10시 반에서 체육의 핸들을 하게 되면 시간 단위로, 시 단위로 증가가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 날짜 데이터를 자동채우기 옵션이라고 요게 나와 있는데 요 단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채운 경우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요 부분은 요게 날짜 데이터 자동채우기라고 하는 거든요. 요게 이렇게 체육의 핸들이 여기잖아요. 요거를 체육의 핸들을 할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렸을 때 마우스를 딱 놓으면 요런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단위 채우기, 평일단위 채우기 나오죠? 월단위 나오죠? 연단위 나오죠? 지금 뭐가 없어요? 주단위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평일단위로 이렇게 체육의 핸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게 이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빠지고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문제는 바로 뭐냐? 요렇게 눌렀을 때 요게 안 나오는 거 여기서 지금 주단위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숫자를 하나를 입력을 했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일식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어떻게 된다? 입력이 된다라는 거 두셋 숫자 데이터는 차이만큼 증가 감소하고 문자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할 경우 이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한 셀 드래그 할 경우 동일한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된다. 이건 이제 숫자죠 여러분들. 1을 입력을 하고 그냥 채우기 핸들을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죠. 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일식 증가가 돼요. 그런데 두셀 두셀이라고 하는 거 뭐냐?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2하고 4를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이값만큼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게 돼요. 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거는 다 복사예요. 하지만 숫자 하나의 값을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만 숫자만 일식 증가가가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은 것은 찾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대로 그냥 쓴 거잖아요. 쓴 거니까 AM이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입력한 거니까 문자가 될 거고 요기는 지금 뭐예요? 작은 다운표가 들어가니까 문자로 인식이 될 거고 요것도 그대로 썼으니까 문자겠죠? 날짜를 입력을 하려면 하이븐이 들어가거나 슬래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바로 뭐예요? 분수를 입력을 한 거죠. 0 쓰고 한 칸 띄고 그러니까 얘는 분수를 입력이 되니까 이 부분만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여기 A1에다가 1을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1을 입력을 했는데 요 행단이라고 여기 나와있죠? 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있는 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채우기 핸들 열이라고 하는 거 어디로요?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기 유형 중에 선형이라는 말이 있고 급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기 나와있는 요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더하기를 말하는 거고요. 요기 급수라고 나와있는 거는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기다 1을 입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요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고 마우스를 딱 놨을 때 여기 맨 아래쪽에 연속 데이터라고 나와있는 내용 있죠?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요 행 근데 요기 급수가 되어있죠? 곱하기에요. 단계값이 얼마에요? 2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료값은 얼마다? 100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가 됐다라는 건 1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1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게 여기에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가 나올 거고 또 2에다가 또 얼마를 또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1을 하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한 값이 여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급수가 곱하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여기에다가는 이제 1을 입력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속 데이터에 들어가서 행으로 선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1하는 말을 쓰고 여기다 1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여기 얼마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고 3에다가 2를 더하니까 5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요 4가 되겠죠. 그쵸? 요 내용 연속 데이터가 나오게 한다라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어떻게 해요? 누른 채로 드래그하는 거.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마우스를 딱 놓으면 나오는 그 연속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또 입력하는 방법은 요 우리 엔터키 있죠. 당연히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로 이동하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서 요 편집 옵션에 가면은 요 엔터키를 누를 때 셀의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할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시프트 엔터는요. 요 위탱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돼요. 현재 커서가 여기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위로 커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쪽 셀에서 우리가 요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눌러주면 돼요? 탭을 눌러주면 되죠. 하지만 요 여기 있는 요 D1에서 다시 어디로 요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시프트 탭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 눌러주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걸 말해주고 입력한 도중에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할 때는 ESC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강제로 줄 바꿈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트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셀의 줄이 바뀌면 이때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뭐냐면 컴할 쓰고 제가 엔터를 누르면 C4로 내려가겠지만 알트 엔터를 눌러주면 밑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해주게 되면 한 셀에 두 줄을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그 요렇게 알트 엔터 합격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셀에 두 줄을 입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알트 엔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셀 서식에 어디에 가서 요 셀 서식 맞춤탭에서 자동 줄 바꿈이라는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건 선택하면 셀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이 바뀐다라는 거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요렇게 우리가 요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맞춤 있죠? 요기 자동 줄 바꿈 요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컴할 필기 공부 시작 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시작합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의 폭에 맞게끔 글씨가 알아서 들어가고 모자르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요 알트 엔터 하고는 내가 끝나는 지점을 지정할 수 있지만 요 우리가 요기 맞춤 탭에서 지정하는 자동 줄 바꿈은 알아서 글씨 끝이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합격 쓰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동시에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정하고 또 여기에다가 합격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줘도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단축키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주에 셀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엔터를 누를 때 이동하는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값 들어가는 거죠. 셀의 값을 입력하고 알트 엔터를 누르면 해당 셀 내에서 줄을 바꿔 입력할 수 있다. 라는 거 맞고요. 셀의 값을 입력하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셀을 한 번에 두 칸 이거는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역방향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A1 셀의 값을 입력을 하고 ESC키를 누르면 A1 셀에 입력된 값이 치수가 된다. 우리가 ESC를 누르면 입력한 값이 치수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A1 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A1 셀에 값이 입력된 후 B1 셀 B1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된다. 우리가 이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A1에서 오른쪽을 눌러주면 B1으로 가겠죠? A1 셀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A1 셀에 값이 입력된 후 A2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된다. 맞고 CO 셀에 입력한 값을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면 CO 셀에 값이 입력된 후 C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틀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 CO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했대요. 그죠? 필기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무슨 키를 눌렀대요? 홈키를 눌렀대요. 그죠? 이렇게 홈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이제 다 입력이 완성이 돼서 홈을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다가 필기라고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 홈키를 눌러주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요게 요 홈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A5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A5 C1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이 된다? 같은 행에 있는 이 처음 A로 오는 거예요. A5로 오는 거고 아예 여기 A1으로 이동이 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눌러줘야 되냐면 컨트롤 키하고 홈을 눌러주게 되면은 A1으로 이동이 되지만 그냥 홈키를 눌러줬을 때는 같은 행에 있는 행번호에 있는 처음인 이 A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C1이 아니라 얘는 어디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A5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잘못돼서 요거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세란에 줄을 바꿀 때는 우리가 뭐를 눌러주면 돼요? Alt, Enter 눌러주는 거 맞죠? 그리고 한행을 블록 설정한 후 상태에서 Enter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단으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요거 맞죠? 그쵸?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하면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의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후 Shift, Enter가 아니라 요거 뭐예요? Ctrl, Enter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Ctrl, Shift, Enter를 눌러주거나 요거 정답은 지금 3번이 틀렸네요. 그쵸? 요거는 3번이 잘못된 거고요. 네, 열의 너비가 좁아서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심하지 못하는 경우는 셀의 너비에 맞춰 샵이 어떻게 된다?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샵샵샵이 여러 개 나온다라는 거는 열의 너비가 어떻게 돼서 좁아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고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삭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삭제를 하셔야 되냐면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당연히 Delete기를 눌러주면 지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요 내용 지우기 있죠. 이렇게 해서 지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서식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깔을 이렇게 막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용 지우기를 눌러주게 된다라고 하면 요 내용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글자만 지워져요. 이 서식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Delete기를 누르거나 내용 지우기를 눌렀을 때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삭제가 되고 요 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서식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요런 서식을 지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홈에 보면은 요기 지우기라고 하는 서식 지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다 지워져요. 제가 이 합격이라는 글자에 이런 서식을 만약에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서식을 한꺼번에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모두 지우기 눌러주게 되면은 내용도 지워지고 요 서식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우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셀 안에 줄을 바꿀 때는 Alt, Enter라는 건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라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한 후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뭐를 눌러주면 된다? Ctrl, Enter나 Ctrl, Shift, Enter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셀을 선택하고 Alt,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주는 요 방향키 있죠. 그러면 열에 입력돼 문자열 목록이 표시된다. 라고 했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제가 참외, 복숭아 이렇게 사과, 포도를 적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숭아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복자만 쓰면 숭아가 나오고 사만 쓰면 이렇게 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자동 입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태에서 Alt하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걸 눌러주게 되면 요쪽에 이렇게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게 요 내용이 Alt, 방향키를 눌러주면 요 목록이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셀 내용의 요 자동 완성은 지금 문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문자만 해당이 되지 제가 여기에다가 1, 2, 3을 써놓고 여기다 1을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복자를 쓰면은 자동으로 나오죠. 참외 쓰면 자동으로 나오지만 1을 쓴다고 해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요 자동 완성 기능은 누구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문자 데이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피해를 하다가 내가 ESC키를 눌러버리면 입력된 도중에 입력된 시소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 뭐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ESC키를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원에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방법 그러면 데이터의 종류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의 종류 그거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